규준 2,000원 디팩트 디 팩트 인지편향 2,000원 수치심을 느끼는 디팩트 그걸 죽었는데 수치수를 올만하지 과자 있는 캐릭터 다 죽으냐 조져버리게 락아블린 락아블린 머리가 일제사격 킹썬가슬기 히힛 아니 칠하 락 담아 아 얌수르 어 담아 이슈 우린 아 겁나 센 최대 체력 이건 좀 딱 센데 얘들 상대로 스택 대조 비순버려 근데 별 의미 없네 캐틀벨 운동하는 미친 로봇 로봇이 내 멋 운동이야 가서 WD나 뿌려 근용 로봇 로봇이 전에 여기서 과일 주스 두개 나왔는데 과일 주스 두개랑 엠트로피였나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급한 죽음 도둑 아래 툭 롱 인지패량 정말 좋다 유물이 왜 이래? 오렉 얼리 핵세스 뇌우 증기장벽 병 속의 번개 병탐? 좀 비싸긴 한데 할만해 또 음악 씹히는 것 같은데 못 살겠다 대체 뭐가 잘못된거지? 대체 규칙을 주둘수하십시오 법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스네콩 네코네코 스네콩 스네디 스네콩 흠... 8딜 재활용... 재활용 쓰잘데기 없을 것 같은데... 마트르시카? 쓰레기 이벤트... 재활용 쓰잘데기 알려줘 파팍 있으면 코스트는 많은데... 드로가... 하나도 없다... 원구맨 원구맨 쪼개는 가면 두 장의 카드를 변화시킵니다... 제발... 좋은거... 유성타격...이면... 어... 미라슨 태엽장치 매돌 냉정함 붕대... 붕대... 감자... 아하... 어허우 계획없는 소비... 아... 아... 내 유성타격... 하...C... 아니... 얘 왜케... 오늘따라... 아니... 고고고... 얘 오늘 뭐 안좋은 일 있었나? 기분 나쁜 일 있었나? 화가...많이 났네... 내가 뭐 섭섭하게 했나... 여자 그램린한테 차였나... 여자 그램린한테 차였나... combat 축전기가 제일 낫겠지... 서은... 여행 블록es 힐로월드 绵 한국전산산산산산산D 뉴욕 息 Q, 방어도 장난 아니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.안녕하세요. 역시 딥팩트는 사서인가? 이 편향? 이 편향? 액 배터리 탐색 강화하고 축전기 빨리 쓰고 이러면은 상점은 저기 가면 될 것 같고 음... 빨리 탐색 강화하긴 해야겠다. 한 장 두 장 차이가 좋네. 헬로월드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몸부림? 제거 불가잖아. 이걸로... 몸부림만 지우고 규주는 다시 넣을까? 제거 불가니까? 호르륵 호르륵 합하기 드로좀 드로좀 드 로 앞에 상사 있긴 한데 잉크병 뭐... 잉크병 보다는 좋은거 나오겠지? 흐흑 흐흑 전기역학 뽑는 실력이 부족했네 도시락 여기로 rhrom 성공 를 딸기 역장 장화 장식용 부채 되게 강화상태 진짜 안조네 흠 흠 수용 포션 음 맵카 배달원 병편향 컴드 1턴 고정 2편향 안녕하세요 근데 구체 만드는 카드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힘내라 안녕 세상 플러스 1 안녕하세요 라면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표창 표리검 축전기 몇 장 더 있으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축전기 아니 다주 까먹었어 다주 까먹었어 하이 이놈의 헬롤드 다주 까먹었어 좋았어 창의적인 인공지능 다같다그때 내게 니가 좋아하는 내게 니가 좋아하는 파워카드다 아 왜 비즈엠 안나와 원래 안나오나 생각보니까 아니지 나오지 원래 나오신거같지 왜 이겼는데 이겼다고 안해줘 서운 없어진 도로 없어진 도로 대카야 도누 만나러가자 날 뛰는 디팩트 아 아 철 아 아 아 웅 딱돈 참을 수 없는 딱돈의 유혹 어지럽다 아이고 디펙트야 딱 눈앓히기 뭘 어떻게 하지? 복제 포션은 어디라고 써야되지? 복제 포션 지금 추천기에 쓰는게 제일 낫겠지? 동oder 70방어 빨리 헬로월드 이런거 써야 돼 안녕하세요 표리검이라 팡어만 잘되면 하긴 팡어만 잘되면 어떤 덱이라도 있지 단추는 별로겠지 이겼다 심장 허접쇳 잘가라 2천원 디펙트도 2천원 주면 이길 수 있다 D2천조 심장 허접쇳 골드웹이 2700에다가 멤버십 카드까지 엇 엇 멘버십 카드까지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감사합니다.